4 졸려 온 거 발머니 애도 졸려 온 거 봐 흰색 개 이름 뭐라고 해피 해피 이 검정색 깨는 퍼니 퍼니 어 저기 하우스에 들어가 하우스에 저기 들어가 줄게 저기 들어가 저기 저기 들어가 들어가 하우스에 너 들어가 들어가 하우스에 들어가 어 들어갔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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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 앉아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계 여기 들어가 에 eye 넣은 거 여기 들어가 너도 들어가 저기 저기 가 어디에 가 절로 가 안들어가 가고 손에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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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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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지 말고 앉아 안 앉아 데미지 봐봐 할지 마 앉아 착해 앉아 해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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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머니 안으로 또 웃어 안녕 졸업 옛날에 안 좋는데도 흩떡 오르네 쉬운한 데도 사람한테 긴다니까 더욱뜨끗하다 여름에 장마통에 그런 때 턱에 넣으면 영침이 잘 생겨요. 사람도 영침이 잘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개는 더워지요. 복지경에 헐떠버릴 거 아니에요. 그 때가 우치고 생긴다. 자주 씻기지 않고 그래요. 한 잔 또 데려가자.